강서구가 공식 유튜브 채널 아이강서TV 활성화를 위해 오는 11월 10일까지 구독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아이강서TV 유튜브 구독 이벤트는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아이강서TV 채널을 구독한 뒤 구독 인증 사진과 낱말 퀴즈 정답을 참여 링크로 제출하면 되며 참가자 100명을 추첨해 모바일 문화상품권 만원을 증정합니다. 강서구정 홍보를 더욱 활성화하고 강서구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당첨자는 오는 11월 22일 유튜브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한편 아이강서TV는 주간뉴스를 비롯해 지금은 강서시대, 강서는 지금, 강서 띵동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각종 구정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